유자 발효식초, 유인균 발효, 황세란 유인균 유자 발효식초 담그기 유자는 껍질을 사용하는 과일로 껍질이 두껍고 과육과 과즙이 적으며 신맛이 나고 껍질은 유황 성분이 많아서 쓴맛이 납니다. 유자 발효식초 담그기 재료 유자 발효병 2.1L 기준 유자 500g, 원당 300g, 천일염 2g, 생수 1L, 유인균 5-6g 유자 발효식초 담그는 방법 1. 유자를 깨끗하게 씻어서 유인균 발효 활성액을 희석한 물에 20-30분 정도 담갔다 한번 헹구어줍니다. 2. 유자를 껍질째 아주 얇게 점인 후 곱게 채 썰어줍니다. 얇게 점이고 썰기 유자는 껍질이 두꺼움으로 유기물질을 추출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얇게 썰수록 발효하기가 좋습니다. 유인균의 부재료 넣기 3. 볼에 점인 유자를 담고 원당, 유인균, 천일염을 넣어 원당이 녹을 때까지 잘 버무린 후 물을 부어 섞어줍니다. 수리될 때까지 발효 4. 발효할 병이나 용기에 3의 유자를 넣고 30-37도에서 수리될 때까지 발효합니다. 5. 온도가 낮으면 기간을 길게 둡니다. 6. 유인균 발효술 숙성 5. 온도를 맞추면 약 30-45일 사이에 숙성된 술이 되지만 온도가 낮으면 좀 더 기간을 두고 발효하면 됩니다. 6. 술맛 확인 6. 완전한 술이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7. 술맛이 나며 알코올의 도수가 약 11-12%가 나오면 술이 된 것입니다. 술과 건더기 분리 7. 완전한 술이 되었으면 걸린망으로 건더기와 술을 분리합니다. 식초 발효 덮개의 교체 8. 분리한 술을 식초 발효 덮개로 교체하고 매일 또는 자주 저어서 초상균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산소를 넣어줍니다. 9. 알코올 증발과 저어주기 9. 식초 발효 도중에 알코올이 증발되면서 맛이 싱거워질 수 있으나 신맛이 날 때까지 계속 저어주어야 합니다. 10. 술맛이 싱거워질 때 관리를 잘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만약 관리가 소홀해지거나 잘못하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10. 자주 저어주기 10. 신맛이 나기 시작하면 초산 함량이 높아지도록 계속 저어가며 더욱 성의껏 돌보아주어야 더 맛있는 식초가 됩니다. 10. 공기교체 11. 초산 함량 4% 이상의 신맛이 나면 식초 발효 덮개를 거두고 원래 뚜껑을 덮어주고 수시로 뚜껑을 열어 탁한 공기를 교체합니다. 10. 저온 숙성 12. 발효가 된 식초를 저온에서 보관하며 서서히 저온 숙성시켜가면서 먹을 수 있습니다. 10. 유자 발효 식초 맛있게 먹는 법 물 250g 유자 발효 식초 1큰술 꿀 약간을 넣고 저어서 마십니다. 11. 이때 유인균 또는 유원 플러스 1g을 섞어서 드시면 더 좋습니다. 11. 유자의 껍질을 제거한 후 유자 식초를 담글 수 있습니다. 단, 물은 전혀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12. 유자 껍질을 제거하면 쓴맛이 덜 나고 껍질을 제거하지 않으면 쓰고 텁텁한 맛이 나지만 영양소나 건강면에서 더 도움이 됩니다. 12. 장 건강을 생각하는 황세란 유인균 유원 플러스 행복한 발효 세상 18998732 18998732 1899 steam bull 200g가 purportedות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